여기 와봤어? 응! 언제? 응, 우리 집 친구들이야 진짜? 여기는 안양 박달동에 위치한 놀이파크라는 키즈카페입니다 신발 벗어야 해 어, 신발 벗고? 천천히 준비해 신발 벗고 신발 어디다 놔야 해? 이쪽 정리 잘 해 놓고 사람이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주말인데 한번 들어가 보자 여기 파크입니다 어? 거기로 가면 뭔데? 아빠도 올라갈 수 있나? 이쪽도 방방이야 아, 방방으로 갈 수 있어? 이쪽도 방방이야 아, 길이 있네 오빠 아빠는 가기가 너무 힘들어 가봐 하... 방방이 좀 크게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 봐 너 길을 안 해, 그래도 한번 와봤다고 어디가 어디가 야, 여기서 이렇게 뛸 수가 있네 조심 동네에 있어서 한번 와 봤는데 사람이 아예 없네요 아니 한 팀 있긴 한데 주말에 이정도면 아예 없는거죠 계단을 왜 맨날 그렇게 내려가니 어? 신났어 신났어 신났습니다 크라노사우라스 달라고? 공룡도 많이 있고 중장비도 많이 있고 사람이 없어서 좋긴 한데 너무 허전한거죠 원래 좀 이런데서 크롱 아니야 그거 맞아 크롱은 그래 크롱도 공룡이고 원래 이런데서 친구들도 마주치고 해야 재밌는데 와 중장비도 독차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근데 이제 카페인데 노래... 아빠 공룡 잘 몰라 몰라 모른다고 근데 키즈카페인데 너무 노래가 가요가 나오네 아빠는 여기 편백 좀만 오면은 아빠 공룡한데? 진짜? 응 아빠 더 오래오래 살아야지 뭐야 인형의 집이야? 뭐야 얘 얘 욱구야 라이언 어 헬로카고 놀래다 어 그러게 드디어 만화 주제가가 나옵니다 봉봉카 타야지 봉봉카 잘 할 수 있어? 응 할 수 있어? 방향도 아네 한번 와봤다고 조심해 안돼 올라가네 이제는 대전에는 이거 못 올라가가지고 끌고 갔었는데 오오오 이게 좁지만 봉봉카를 탈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거기 거 잠깐만 얼른 여고 measures 어디 가는데 었어? integr아 игр아 암뇨 조심해 여기는 뭘까 우우우웓 블록놀이랑 주방놀이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뭐가 별로 없긴 하네 그걸 그렇게 부셔버리는 거야? 조심! 발 다칠 수도 있겠다 70평 규모의 키즈카페라는데 무슨 종류 해줄까? 밥빵! 계란! 계란 해줄래? 계속 한 번 노래가 나온다 그렇게 들려? 어 줄어 70평 규모의 키즈카페인데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가성비 좋은 키즈카페입니다 물이 좀 지어줘요 물이 어디서 나오죠? 물을 틀으세요 계란을 씻어서 하나요? 네 아 그렇군요 씻는 계란이에요 계란 빨리 주세요 배고파요 알겠습니다 네 얼마나 더 기다리죠? 걱정 마세요 네 냉장고에 넣으면서 잘 먹을 거예요 네 빨리 주세요 배고파요 계란 얼마에요?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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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비싼데요? 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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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계란 주세요 거기요 거기에 다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계란 맞아요? 네 오 흰자랑 노른자랑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어요 그렇다면 수박을 드릴게요 무슨 수박을 드릴까요? 네 맛있는 달고 맛있는 수박으로 주세요 네 아 수박 색깔로 짜잔 네 줘야지 줄다 하면 네 아 수박은 수박은 요리를 하는게 아닌데 네 씻으려고 아 씻으려고 근데 여기 너무 노래가 가요가 나와서 초록댁이 껍질 초록댁이 껍질이고 초록댁이 껍질이고 초록댁이 빨강댁이에요 네 4천 4천5백원이요 네 이따 드릴게요 노래가 너무 가요가 나와서 이 영상을 업로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키즈카페에서 이렇게 가요가 나오는 적은 처음이네 조심해 조심 기분 좋아? 어? 야 남준이 어디갔어? 남준이 어디갔어? 남준이 어디갔지? 남준이 어디갔지? 여기있지? 아빠도 아빠도 주먹 아빠 한번 봐봐 아빠도 주먹 아빠도 주먹 어때? 공풀장을 제일 좋아합니다 남준이가 공풀장을 제일 좋아합니다 남준이가 여기 공은 조금 많은 편이네요 없어지게 해줘 근데 좀 최신 키즈카페는 아닙니다 진짜 없어졌어 진짜 어디있는지 모르겠어 어? 여기 여기 살살해 살살 숨겨줘야지 숨겨지고 있는데 그래? 아빠 사라지고 있어 지금? 응 정말? 응 이게 뭐야 남준이가 숨겨줬습니다 여기 제가 있어요 여기가 제일 재밌어? 그래도 2시간에 만원이고 아이 기준으로 2시간 만원 아빠 보호자 3천원이라서 아빠 저쪽에서 숨으라고 알았다고 언제 숨을거야 어서 숨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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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먼저 숨어 네가 먼저 해 이쪽으로 내가 꼭 숨을 할게 아빠가 이쪽에 숨어 알았어 2시간에 누워 남준이 만원 보호자 3천원입니다 진짜 없는 것 같아 위장했어 위장 잘 숨겨 어어 뭐야 여기 있었잖아 여기 찐빵같이 생겨가지고 그치 미끄럼틀도 작지만 있긴 있습니다 정글잼 같은게 있어서 한번 내려와봐 양말 어디에 아니야 양말 벗으면 안 내려와주지 여기선 양말 신어야 돼 출발 출발 무서워 무서워 뭐가 무서워 이거 조그만한게 어 이거 봐 이게 뭐가 무서워 그물그네인가 그치 어허허허 균형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운동신경이 없어서 남준이가 잘 못합니다 그러다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봐봐 거기로 올라가면 뭔데 아 이게 이렇게 이어져 있구나 흐흐 흐흐 근데 여기 너무 생각보다 아니 생각보다 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별로 놀게 없습니다 그치 별로 대놓고 놀게 없고 70평규모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좁고 테마가 많이 없습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예뻐? 맛있어? 응 너 퀴즈카페만 오면 꼭 구슬아이스크림 먹잖아 그치? 많이 먹어 아니 많이는 먹지 말고 그것만 먹어 천천히 가봐 할 수 있어? 못하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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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가요가 너무 많이 나요 아이스크림 별로 놀게 없어서 어이스크림 너무 노래다 그러게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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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4시 한 30분 쯤에 들어왔는데 2시간을 결제를 하긴 했는데 6시에 문 닫는대요 어쨌든 1시간 반만 놀고 가야 됩니다 이거죠 뭐 뭐 이거 아빠가 갖고 있던거? 너 전에 있잖아 이거 아냐 아빠 해 아니 싫어 남준이 아빠 이거 할래 그럼 양백나무 먹기 뺏김 왜 바꾸는 거야 내가 그거 하고 싶은데 안녕 이게 더 커서? 안녕 친구야 난 대왕호사울스다 나도 지랄호사울스다 내가 더 힘이 세지 나도 힘이 세지 잡아먹겠다 아니 하지마 하지마 뭐야 공사하자 우리 공사하자 공사를 시작해볼까 그래 우선 이 공룡부터 치워야겠어 이 공룡 이름 뭐지? 몇 킬로다울스야 그래 이 공룡을 내가 치우고 올게 응 치웠어 공사를 시작하자 이렇게 하는거 맞아? 응 이렇게 하는거 맞아? 응 아니 아 둘도다가 해야돼 둘도다가 해야돼 알았어 아빠가 손으로 하지 말고? 응 알겠어 알겠어 손으로 한번만 할까 안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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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하면 안 놀거야 누구랑? 아빠랑 왜 아빠가 손으로 하지마 알았어 불도저를 하면 놀거야 불도저를 하면 놀거야 응 좋아 불도저를 할게 포크레인아 우리 공사하자 뭐? 포크레인아 동사하자고 포크레인인데 포크레인 포크레인 기린 왜 기린이나 할까? 아니야 포크레인은 이렇게 했어 불도저 우리 공사하자 알겠어 아니 먼저 하지마 너랑 안 놀아 싫어 어? 여기 무슨 집이 있네 누가 살고 있는거지? 어디세요? 아빠에요 아빠에요 앉아 어디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 네 옷이 그게 뭐에요? 공주님이네요 예뻐요 부끄러워 이리와 이리와 알았어요 갑자기 이 옷을 보더니 자기가 입고 싶다고 가지고 왔어요 누구세요 애? 다시 누구세요? 남준미 누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놀러왔어요? 네 이게 놀거리가 다양하지가 않아서 똑같은 놀이만 계속하고 있어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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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놀이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놀이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움직이 공이네 그러게 파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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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색 그러게 섞여있네 빼야겠다 어 빼 어떻게 빼야 돼 그냥 빠지네 됐다 응 남준아 재미있었어 네 키즈카페 어땠어 재미있었다 다음에 또 갈까 응 알겠어 다음에 다른 키즈카페로 또 놀러 가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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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구독해주세요 Khan 네 як sharp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